노동신문 김정일 동지께서 고 김건일 동지의 용전에 화안을 보내신 소식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윤남정부 경제대표단과 수리아 공보상이 선물을 드린 소식 그리고 태양절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6돌새 체험에서 여러 나라에서 행사들이 진행된 소식을 싣고 선군조선의 불폐위력을 과시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인 발사가 세계 보도계에 일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과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평양시내 청소년 학생들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찾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선민군 최고사륜관 김정일 동지께서 고 김건일 동지의 용전에 화안을 보내신 소식은 오늘 오 다른 중앙신문들도 실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면에 백두의 선군용장을 높이 모신 우리 저국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이런 제목의 사설과 경의하는 장군님께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드리는 편지를 싣고 오보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운웅군당위원회를 비롯해서 각지 당조직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싣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한 데 대한 각계층의 반향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6도시의 처음에서 경축 모임들이 6일과 7일 근로단체들에서 진행된 소식과 태양절을 맞으며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들은 오늘 오 다른 중앙신문들도 실었습니다 노동신문은 또한 제14차 4월의 명절 요리축전이 6일과 7일 평양에서 진행된 소식과 태양절 기념 송화미술전람회가 7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된 소식 그리고 세계보건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7일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된 소식과 봉철 국토관리청동원기관에 즈음해서 적십자 봉철나무심기 행사가 7일 평안남도 송천군 영원회에서 진행된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14차 4월의 명절 요리축전이 진행된 소식과 태양절 기념 송화미술전람회가 개막된 소식은 오늘 오 다른 중앙신문들도 실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면에 가요 미루뽀의 종다리를 들으며 쓴 글과 함흥시 사포구역인민보안소의 인민보안원들을 소개한 기사를 싣고 리원군에서 산림조성사업을 계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6년에 남녁교대가 오보이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높이 침성하고 있는 데 대해서 쓴 글과 남조선에서 리명박 정권의 파시와 소동이 날로 더욱 광기를 띄고 있는 것을 폭로해서 쓴 논평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해외 침략을 위한 핵무장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범죄적 기도를 폭로해서 쓴 글과 여러 건의 국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1년에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3.1포 특산물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싣고 여러 건의 중요 보도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2년에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인 발사를 민족의 대경사로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흥기와 자부심에 대해 쓴 기사와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해설한 기사를 싣고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 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 데 대한 각계층의 반향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태양절과 경야는 장군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6돌새 처음에서 근로단체들에서 경춘모임들이 진행된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소식을 싣고 평양양각중학교 문종호 학생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선군조선의 불폐위력을 과시한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인 발사가 세계 보도계에 일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과 우리 공화국의 성과적인 인공지구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강 6일 담화를 발표한 소식을 싣고 남조선 국지 소식들과 중국이 미국의 도발에 강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선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청년전의는 1년에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치께서 3.1포 특산물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과 여러 건의 중요 보도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2년에 청년들은 광명성 2호 성과적 발사에 크나큰 자랑 안고 대거정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나가자 이런 제목의 사설과 경의하는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여류소 똘슬 맞으며 쓴 기사를 싣고 경의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일화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경의하는 장군님의 선군용도 따라 이 땅 위에 기호의 강성대 애국을 일도 세우기 위해서 심찬투쟁을 벌려나가고 있는 각지의 청년동맹 조직들과 청년들을 소개한 기사들과 수필 승리의 통장원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년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 데 대한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들의 반향들을 싣고 중구유관의 총선인 학생들이 만경대 고향지배로의 답사인군을 진행한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평양신문은 1년에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치께서 3.1포 특산물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과 여러 건의 중요 보도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2년에 노래의 위대한 내 나라를 싣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인 발사에 접한 시안의 일꾼들의 반향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6돌새 처음에서 근로단체들에서 종축 모임들이 진행된 소식과 기내와 러시아 고려인 통일연합회에서 기념 행사들이 진행된 소식들을 싣고 여러 건의 남조선 국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4년에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여러 행사들이 진행된 소식들과 선물동물 붉은눈 비둘기를 소개한 기사를 싣고 여러 건의 사회문화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앙신문들이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